또 다음 가수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 무대는요 영원한 우리들의 젊은 오빠 박우철의 무대입니다 욕심을 버리니 망고땡 사랑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박우철씨의 재미있는 신곡 망고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환 김세림이었습니다. 세상만 사망고 인생살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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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며칠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 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어둠게 망고땡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사람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만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세상만 사망고 인생살이 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땡이야 망고땡이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며칠이나 될까요 팔자대로 사는 거지 스쳐가는 사연은 세월에 묻고 운명대로 인연 따라 흘러 가야지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게 망고땡 산다는 게 한편의 연극 망고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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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망고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사람도 망고땡 인생도 망고땡 망고망고 망고땡 땡이야 망고땡이야 땡이야 망고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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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땡이야